라운드 워민 탁! 조심... 근데 뭐 태생적으로 짧은 거라... 12초동안 게임 혼자 하기 가능 변신 좀 빡세게 하시네요 로우킥 좋고 까비 횡신은 좀 많이 하죠 이친구 그걸 못하게 해야됩니다 휑구 쉽지 않네 죽고 방금 초색이 나갔더라면 이겼겠지만 까비 이친구 타운터 좋고 앉아 그치 카운터 나이스 활은 잘 모르는구나 나야 좋지 몰 어른 잡 굿 저 스카이 좋았구요 나이스 저 가보자고 앉아 굿보이 오우야 잘해 굿 굿 행신 많이 돌지마라 안앉겠지 앉아 굿치 앉아 굿보이 하하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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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굿! 억울해하지 마라 니가 철회한 결과다 니가 화라는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내 잘못 없다? 인정? 어 인정 연사가 이거는 내가 심리를 잘 굴리고 있어서 뚝 까맣고 있는 거고 내가 심리를 어설프게 굴리고 있으면 내가 뚝 까맣지 화라는 약점이 명확한 캐릭터라서 혹시 지켄상인가? 아닌데?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데? 조끼 직전 안뒬려 깜짝 아앙 차비 까비 욕 이게 쉽지 않네 방금 내가 원재비야 셋업이 약간 늦었구나 직현상이구나 플레이해보니까 알겠다 실패인가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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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읏 까비요 직해상 맞네 해야겠지? 오타임 음음 그쵸 그쵸 점수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계시나보네 최소 5알 이상? 그 말 하자마자 바로 반짝반짝 음 맛있다 굿 왜 좋아? 왜 좋아? 왜 좋아? 왜? 초코 초코 저게 앞을 뭐 볼 수 없나? 이따 테스트 해봐야겠다 굿 대역전승 까비 요우 이따 한숨 보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해치웠나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빠위